1.5만 원 1.2만 원 1.2만 원 이렇게 솔레로레벨이 기동되고 뒷범프와 총압펌프가 구동이 되고 램프로 이렇게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뒷범프와 총압펌프가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작이 있을텐데 원래 여기에서 보시면 피에 220을 걸어줘야 되는데 위험해서 220을 못 걸어가지고 램프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거는 좀 간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날이 더우던가 이제 괜찮다가 매년 보상 한번 해보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